대박 매워 매운데 맛있어 응 어때? 아빠 더웠어 더웠어? 힘들었어 근데 힘들었어? 까르보 나라 있다 응 혜민 좋아하는 여기 잠깐 이거 먹을게 이거 하나 먹어 우유 라면 오 우동라면 우유 라면 있어? 응 초콜릿 어딘데요? 네? 응 두개 치즈나무 치즈나무 아니 현민이가 매운거야 아니야! 이거 치즈나무이잖아 매운거야 아니 치즈나무 아니 이거 먹을거야? 아니 이거 먹을건데 오늘 마지막에는 안 먹어 봤을때 응 응 우유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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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uters 우유 라면 우유 라면 우유 라면 진짜 좋아 reiben 우유 라면 김치 튀김 소금 크림 오징어 소금 뒤에 아까봐, 아까봐 너무 멋져 두둑 두둑 오 허억 와 이오이 이거 조금 먹어볼래 그거 너무 매운데? 쪼끔만 맛있겠다. 이현이 배고팠어. 배고팠어? 밥 먹자. 몸화물이야? 냄새가 안 나. 이거 어짜껏 먹어볼래. 줄게요. 기다려보세요. 어때? 맛있어? 먹어. 맛있다. 이거 아빠께요? 젓가락이랑. 젓가락. 젓가락. 짜잔. 아빠, 이걸로 먹을래? 먹자. 이현이 이거 먹을건데? 응, 그거 먹어. 대박 매운거. 대박 매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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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. 응. 불닭볶으면 먹고 딱불이 나오네. 이거 먹어 봅시다. 맞은건 좀. 뒷모습은. 맛있어. 음, gente. 아주 맛있어. 근데 이건 편의점 음식 치고는 너무 불편해 손이 많이 가 손이 많이 가 맛은 있다 이거 맛있다 안 잘라 다 망가졌는데 이거? 뭔가 맛잎 차려 놓고 보니까 편의점 음식인데도 뭔가 좀 글루쌈해 보인다 그 집에 보여요? 응 오빠 꺼리 볶고 좀 주세요 응 4컵 어디갔지? 아 거다 붙네 아 뜨거 뜨거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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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hello 으흡 으흡 응 으흠 이거 먹어 볼래? 이거 치킨? 이거 먹어보자 이거 치킨 응 어때? 맛있어? 이거 또 먹어볼까? 응? 맛있다 입술이 빨갛게 물들었어 나도 그래? 응 이거 비벼줄게 아빠 없어 다 먹었어 뭐야? 그래 줄거야 맛있어요? 응 네 이거 내 입 닫으니깐 여보 이쪽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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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별로인데? 그래요? 맛이 싱겁고 줄 섞인 거 아니야? 네 새로운 간식을 줄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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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그렇지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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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였다 뜨거워 내가 먹어보고 싶어? 콩나물? 이거? 응 탄산수는 별로 맛이 없지 먹자 못 먹겠죠 이게 매워 왜 매워? 너가 먹는다겠잖아 맵지? 안 매운데? 이건 너무 매우네 아 먹거래 봐 물었으면 어떡해 물었으면 어떡해 물었으면 어떡해 물었으면 어떡해 물었으면 어떡해 음 맛있어 진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우 잘 먹었다 음 음 이건 진짜 이거는 맛이 없다 어 맛이 없지 아빠도 이거 먹을 거야? 아빠 이거 먹을 거야 이것도 이거 먹고 어? 이거는 응 이 츄랑 갔다 왔으면 먹을래 엄마 이거 먹어볼래 엄마 이거 먹어볼래 이거? 엄마 수수하거나 있잖아 이게? 이거 매진멜로 매진멜로야? 매진멜로 코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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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다 이거 와 여기? 이거 맛있다 이메 응 여기? 앙 무릎 앙 응 아니 이 형아 얼굴 말고 카드사도 이런 거 먹어보고 이 형도 먹고 싶어 먹어봐 먹어봐 이거 먹어봐 맛있어? 응 어 다 어디를 가네 저기 수수깡 젤리? 응 뭐 그런거에요 응 응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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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쫓기니까 한금만 먹자 꿈미요? 아니 젤리 같은데 꿈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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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달아 너무 달아 이건 맛있는데? 맛있어? 킹킹 빵이야 그래